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작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책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책장은 폭 792, 깊이 296, 높이 1076mm로 작은 공간에도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입니다. 깔끔한 라인과 중립적인 색상 덕분에 다양한 공간에 잘 어울리는 책장입니다. 책장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용도를 넘어 공간을 더욱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. 상단 표면에는 장식품이나 식물을 배치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. 또한 높이가 과도하게 높지 않아 개방감을 유지하면서도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 거실에서는 책과 잡지를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상단에 가족사진이나 예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. 사무실에서는 파일과 문서를 정리하는 데 유용하며 깔끔한 디자인으로 업무 환경을 정돈된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. 공간이 제한된 작은 아파트에서는 방을 나누는 파티션 역할을 하면서도 수납 공간을 제공하여 실용성을 더합니다. 이 책장은 단순함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디자인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.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동시에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다목적 책장 마음에 드셨나요?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